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있었습니다. 롯데는 제한된 금액을 갖고도 이정료 지불 없이 구드럼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만큼 롯데가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구드럼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막상 구드럼은 롯데에 합류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. 구드럼 은 양손을 모두 쓸 수 있는 스위치 히터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문제는 타격입니다. 특히 8월에 시작을 알린 지난 1일 사직 롯데전에서 구드럼은 5타수 무한타에 그치면서 타격감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보여줬고 3집만 두 차례를 당했으며 나머지 타구들은 모두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구드럼이 10경기를 치르면서 남긴 성적은 타율 1할 8풍구리 홈런 없이 6타점을 기록했습니다. 물론 구드럼 은 거포 유형의 타자가 아니라 트리플 a 시절에 남긴 출루율 사회사 품팔리처럼 특출난 출루 능력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롯데로선 답답 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. 서튼 감독은 구드럼이 합류하자마자 2번 타자로 기용하면서 기록을 보면 잘 알겠지만 삼진보다 볼렛이 많은 유형의 타자다. 또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선수다. 그래서 이번 타순에 배치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롯데가 후반기 반전을 위해 야심차게 영입한 구드럼은 과연 언제쯤 트리플 a 칠루 머신 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롯데는 스스로 팔치홀이라고 외치며 반등의 기세를 불어넣고는 있지만 후반기 경기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크게 나아질 여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. 여기서 조금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제 반등 한번 못해보고 시즌을 마칠 수도 있는데요. 차단장이 언급한 구드러물 롯데가 잘 데려온 것 맞다라는 것이 왠지 반업법 같아 보여집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